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에서 훈풍이 불어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키웠는데 다만 조금 아쉽게 빨간불로 마무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은 조금 반납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마감시황 함께 살펴보시면서 머니트렌드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감시황 함께 보시죠. 오늘 미국 증시에서 불어온 훈풍이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끌어올린 하루였는데 양시장 모두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초반 기세에 비해서는 약하게 마무리가 됐던 하루였는데 코스피 지수는 0.67% 오른 2386.8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2,410포인트 선까지도 올라줬는데 차츰 반납을 하면서 다시 2,480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를 했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는 1.07% 오른 790.7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시장 수급 동향도 보시죠. 오늘은 개인 매술세가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개인이 642억 원 사들였고요. 기관이 595억 원, 외국인은 393억 원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수급 동향도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매술세가 모두 들어와 줬는데요. 기관이 288억 원, 외국인은 14억 원 매술세 보여줬고 개인은 256억 원 팔아내면서 차익실현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마감시황 살펴봤고요. 시장에 움직인 머니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티빙, 웨이브, 쿠팡 플레이, 바약으로 OTT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OTT가 넘쳐나다 보니까 영원한 절대 강자도 존재하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간밤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을 살펴보면 2분기 넷플릭스의 유료 가입자 수가 97만 명 감소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발표 이후에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8% 가까운 급등을 보였습니다. 가입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를 시장에서는 넷플릭스가 선방했다라고 평가를 한 건데요. 이런 소식과 함께 오징어게임2 제작이나 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영향으로 우리 시장 역시 콘텐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콘텐츠 관련주들 계속 지켜봐도 좋은 건지 고민이 되신다면 오늘 머니트렌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머니트렌드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수요일인 오늘도 역시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옆에 나와 계신데요. 민경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상한가를 잡아낸 민경철 파트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상한가를 잡아내신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008 입원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링크 안내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활용하셔서 오늘도 역시 상한가 잡아내신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시장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머니 이슈 짚어보도록 할게요. 간밤에 넷플릭스의 2분기 실적 선방 소식이 전해졌어요. 국내 OTT 그리고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도 함께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는데 지난 머니 섹터 시간에 민경철 파트너님께서 K콘텐츠 관련주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종목들 흐름도 최근 계속 좋게 보이고 있어요. 상승 배경 짚어주시죠. 일단 지난주 우리 목요일 머니 트렌드 방송 보신 분들은 이번 주 굉장히 수익이 엄청 많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콘텐츠 관련주들 목요일에 공부해서 관련된 종목들 제가 다 정리해드렸고요. 관심 있게 보라고 했던 종목들 대체적으로 수십 퍼센트의 시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공부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진행하셨다면 이번 주 지수도 많이 올랐지만 콘텐츠 관련주들의 수급이 강하게 붙으면서 좀 운이 좋았다면, 행운이 터졌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이번 주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콘텐츠 관련주들을 이야기 들을 때 제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넷플릭스의 주가를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넷플릭스가 700달러에서 150달러 정도까지 마이너스 75%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마이너스 75%에서 80% 가까이 조정받은 넷플릭스가 다시 200달러를 회복하는 시점 그리고 다시 250달러 구간을 돌파 시도하는 과정에서 다시 K콘텐츠 관련주들이 오버더탑 OTT 이슈로 시세무실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저희는 지난주 목요일에 이런 시나리오를 기반해서 관련된 종목들 쫙 다 공부를 했고요. 싹 다 관심용으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 어떤 종목들 좀 올라갔었는지 좀 복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넷플릭스가 계속 연속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넷플릭스 이용자, 가입자가 감소했지만 시장의 예산치보다는 조금 덜 감소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애프터마켓에서 우리 앵커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플러스 7.88%가 급증했습니다. 이 시간의 거리는 오늘 새벽시간 넷플릭스 주가에 반영될 예정이고요. 넷플릭스가 한 200달러 초반 정도로 새벽시간 종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7%, 8%가 더 올라간다는 거는 210달러 위로 올라간다는 건데 제가 200달러 돌파한 시점부터는 250달러 구간이 변곡이라고 강조해 드렸기 때문에 우리 K컨텐츠 관련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넷플릭스가 250달러까지 도달하느냐 그리고 250달러를 뚫어내느냐 그 두 가지를 관심 있게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노랑톡에 입장해 계신 분들에게 제가 대성창투 우리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라고 관심 종목을 지난주 금요일에 설정해 드렸던 종목이 우리 대성창투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이 종목이 컨텐츠 관련주로 부각될지는 모르고 수금만 체크해서 이 주식이 수급적으로 봤을 때 강하게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장기 입형라인 때의 매물을 뚫어내는 것을 보고 자 여기가 돌파 구간입니다. 여기가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6천원에서 저가 2,400원까지 조정을 받고요. 자 오랜 가격 조정 끝에 이제 막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즉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노랑톡 입장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대성창투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라고 3,250원 가격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딱 콕 찍어드렸는데 자 3일 정도 지났거든요. 3거래일 정도 월요일 플러스 종가 5% 올랐습니다. 자 금요일에 찍어드리고 나서 월요일까지 5% 올랐으면 선방한 건데 잘 올라간 건데 자 오늘은 플러스 30%의 상한가를 잡아내면서 제가 도입부에 인사를 드렸죠. 오늘도 상한가를 잡아낸 민경철 파트너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제가 오늘 상한가를 잡았던 종목이 바로 대성창투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복귀를 진행해보면 언제였죠? 거리대금이 처음으로 터질 때였습니다.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거치다가 그리고 나서 여기서 거리대금이 터질 때 자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관심 종목을 설정해드렸고 3거래일 만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동사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이유는요. 영화 한산 흥행 기대감으로 이제 관련지로 부각되면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제가 2년 넘게 영화관을 못 가다가 이번에 이제 범죄도시 2도 정말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행기 조정사 영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탑건 그것도 정말 이렇게 주목 꽉 쥐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주말마다 이제 영화관 가는 뭐 쏠쏠한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찌 됐건 기존에 우리 코로나 시국에서는 영화관에서 이제 관람객들이 없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 개봉을 계속 미뤄가고 있다가 이번에 그동안 준비했던 콘텐츠들이 영화나 이제 케이크 콘텐츠들 영상물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성창투가 투자한 그런 투자사가 영화 한산 이번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음 주 평일 중에 이제 개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개봉했을 때 이제 범죄 두시 투 이후로 다시 또 천만 관객을 또 도전할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으로 오늘 대성창투가 상한가를 가져갔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자 이미 상한가 간 거 이야기하면 뭐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종목을 지난주 금요일에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노랑톡에서 사전에 공지를 드렸고 3거래일 지난 오늘 플러스 30% 우리 상한가 잡아드렸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상한가 못 잡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 함께 하셔서 제가 매일매일 제시해드리는 관심 종목 공유 받고 추가적인 상한가 연말까지 계속해서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대성창투는 제가 공략한 거는 돌파자리에서의 수급을 보고 공략을 했지만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이유는 K컨텐츠 영화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K컨텐츠 드라마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자 우리 알로이스라는 기업이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티빙이 이제 CJ E&M의 자회사인데 티빙이 KT랑 이제 협력해가지고 OTT 관련된 사업 영역을 이제 확장시키는 최근에 이제 인수합병이 있었죠. 그 인수합병 과정에서 우리 알로이스라는 기업이 이제 OTT 플랫폼을 이제 TV랑 이제 연계시킬 수 있는 그 셋톱박스를 이제 만드는 업체인데 자 그런 이제 OTT 뭐 스마트 TV 셋톱박스 이런 쪽으로의 사업 영역이 부각되면서 과거 고가 4,400원에서 고가 대비 마이너스 60% 가까이 조정받은 이 과매도 구간에서의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또 다른 돌파 구간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라고 이제 웹툰과 관련된 그런 IP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동사도 2만원에서 주가 6천원까지 마이너스 65%가 급락이 나왔다가 자 이번에 또다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구간이라는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저도 이걸 좀 좋아하진 않지만 이제 BL이라고 이제 동성에 관련된 웹툰과 관련된 그런 드라마를 하반기에 출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좀 거래량에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얼마나 흥행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드라마 출시 기대감 즉 K-콘텐츠 그런 관련주로 동사가 부각이 되고 있다.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팬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 팬엔터테인먼트는 넷플릭스가 이제 2분기 실적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다라는 이슈 때문에 자 바닷건에서 거리대금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자 9,900원 자 오버 더 탑 이슈 부각됐을 때 넷플릭스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됐을 때 자 9,900원과 7,500원까지 올라갔었던 기업이 주가가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났었고요. 자 바닥에서 거래량 없이 지수 조정받으면서 저점을 연을 갱신하다가 오늘 바닥에서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팬엔터테인먼트 또한 우리 K-콘텐츠 관련주들 넷플릭스 추가 시세 기록하면 동사도 바닥에서부터 추가 시세에 기록할 가능성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버킷 스튜디오인데요. 자 버킷 스튜디오는 지난주에 우리 공부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버킷 스튜디오 뭐하는 기업인지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작년에 오징어 게임으로 넷플릭스가 광풍을 일으켰을 때 자 그때 8,400원까지 시세를 만들었던 종목이다라고 우리는 공부를 했었고요.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야기 들고 나서 이미 저점 대비 50% 이상 추가 시세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는 자 우리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자 한 2,200원 그리고 한 2,100원 정도 이제 저점 대비해서 오늘 장중 고가 15% 2,670원까지 15% 20%의 상승을 한 3거래일 정도 3,4거래일 정도 만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안겨드릴 수 있었던 종목이 아닐까 싶고요. 자 다음은 3화 네트워크 종목이 되겠는데 제가 오전 방송에서도 이 종목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동사가 방송 3사 플러스 케이블 TV 등에 이제 드라마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그런 방송국에 방송을 하고 끝났었는데 이런 드라마들이 OTT에 탑재돼서 티빙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쪽으로의 그런 2차 수익을 좀 발생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앞으로 또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도 5,900원에서 2,900원까지 가격 조정을 거치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다시 K컨텐츠 관련 주 넷플릭스가 고개를 드니까 직전에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하고 저항 구간이었던 구간에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내는 시도를 한다는 것은 여기를 뚫어냈을 때 위로의 상방이 크게 단기 시대에 분출할 수 있는 대시세 초입의 구간에 좀 위치를 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야기 드렸던 버킷스튜디오, 에이스토리, 에이스토리 이런 기업들 전방위적으로 상승했고요. 지난주 머니 종목으로 공략했었던 갤럭시아 머니토리도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10% 정도 올라갔다라는 부분 우리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넷플릭스가 실적 선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 OTT 관련, 콘텐츠 관련 종목들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거기다가 더해서 한산 용의 출연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앞두게 있다는 소식에 대성창투가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죠.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 알로이스라든가 키다리 스튜디오라든가 팬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런 종목들 민경철 파트너가 하나하나 상세하게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볼 게 오징어 게임 열풍이 지난해는 굉장히 뜨거웠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올해 첫 천만 영화 범죄도시 2도 있었고 지난 방송에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런 K콘텐츠 관련한 콘텐츠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자는 어떤 종목이 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지금 정말 좀 꽂힌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이게 주식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거의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만 조용하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갤럭시아 머니트리 종목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머니 종목으로 저격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에 게임 NFT 이런 종목으로 부각될지 모르고 과매도 구간에서 처음으로 거리대금 수반하면서 돌파자리를 만들 때 상승 반전을 이룰 때 여기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노랑톡 입장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사세요라고 아예 그냥 추천을 해드렸고요. 추천해드리고 나서 이 종목이 제가 게임 관련주로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갑자기 메타버스 NFT 이런 쪽으로의 사업 영역이 부각되면서 240% 가까운 상승을 노려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 시세를 다시 반납한 과매도 구간에 왔고 이 과매도 구간에서 NFT 관련주로 부각되면 저는 추천 안 드리려 했는데 이게 콘텐츠 관련주로 부각이 되려고 하고 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주연 배우의 소속사 지분을 동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김은빈 씨인가요? 하여튼 그분의 박은빈 씨 그분의 소속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슈 때문에 어찌됐건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제가 머니 종목으로 추천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공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종가가 7,600원이었고요. 이틀 지난 월요일 종가 고가 8,400원까지 이틀 만에 10%의 수익을 안겨 드렸습니다. 이거를 올라가고 나서 우리 갤럭시아 머니트리 매수를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큰 관점에서는 고가 2만 원에서 5천 원까지 4분의 1 토막 났다가 이제 고개를 딱 들기 시작하는 그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머니 종목으로 공개를 해드렸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머니 종목, 좋은 종목 제가 숨겨놓고 싶은 종목을 들고 왔으니까요. 방송 마지막에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거는 우리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제 연말 선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공개를 안 해드려도 되는 건데 보너스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제가 산타 선물 못 받으신 분들 목요일에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나서 어제 11%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바다권에서 제가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지난주 목요일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제 11% 올라갔다. 그런데 이야기 드렸던 종목 중에 안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우등생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지금 방송 보신 대다수 분들은 모르실 텐데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초록뱀 미디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동사는 방탄소년단 세계관 가진 드라마를 제작하겠다라고 하이브랑 계약해서 지금 드라마를 제작 중에 있다라고 작년 연말부터 이런 이슈들을 밝혔고요. 방탄소년단 세계관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이제 제작을 한다라는 이슈만으로 주가가 4만 2천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드라마 제작해야 방영이 되죠. 지금 제작 중입니다. 그런데 그 제작하는 기간 동안 주가가 4만 2천 원에서 3만 2천 원까지 3분의 1토박이 났습니다. 편의점으로 따지면 1 플러스 1이 아니라 1 플러스 2예요. 하나를 사면 두 개를 주는 박앤세일 구간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 회사가 어떤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 방탄소년단 세계관의 드라마를 제작 중에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과거에 넷플릭스, OTT 그런 수예주로 4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우리 초록밴미디어가 아직 바닥을 기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저점 매수의 기회일까 아닐까를 미루어 봤을 때 저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고요. 방탄소년단, 아미, 빅히트 이런 이슈들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탄소년단 세계관 가진 드라마 초록밴미디어가 제작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이거 나중에 상한가 가고 나서 따라잡지 마시고 바닥에 제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들을 때 관심 있게 추적하시고 물량 모아가시다가 상한가 잡았다고 제가 자랑할 때 감사합니다. 민경철 파트너님 때문에 초록, 급등 제가 잡았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인사까지 남길 수 있는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건 초록밴미디어까지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관련주들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콘텐츠 정말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범죄도시 2라던가 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미국과 판권 계약을 논의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그리고 초록밴미디어 함께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이런 K콘텐츠 관련주들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 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과연 K콘텐츠 중에서도 어떤 종목 포트에 담아보면 좋을지 노란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니 섹터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머니 섹터는 모빌리티 관련주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모빌리티 관련주 오늘 0.96%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머니 섹터는 모빌리티 관련주 가지고 와 주셨어요. 네, 일단 모빌리티라고 하면 우리 배달에서 사용되는 이륜차라든가 뭐 그냥 4륜차든 여러 가지 그런 트럭이든 화물차든 뭐든 그런 탈 것을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 코로나 시국을 겪게 되면서 외식이 좀 줄어들게 되고 외식이 줄어드니까 광어의 그런 치열을 이제 좀 적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광어 가격의 급등을 만들었던 것처럼 2년 동안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제한을 하다 보니까 택시를 탑승하는 승객이 줄어들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택시기사님이 3만 명 이상 퇴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님이 3만 명이 퇴직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코로나 끝나고 회식하고 야근하고 택시 타려고 심야에 택시를 부르니까 25%밖에 택시를 못 잡는 그런 현상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회식도 하고 밤에 늦게 택시를 타고 가고 싶은 수요는 늘어났는데 그동안 택시기사님의 퇴직이 늘어나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심야에 택시가 왜 이렇게 안 잡히나 웃돈을 줘도 집에 가고 싶어도 집에 못 가는 그런 사태가 지금 뭐 전국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특히나 이제 서울에서는 많이 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작년, 재작년에 엄청난 좀 사회적인 파장이 됐던 게 타다였어요. 이제 타다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부분들로도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택시 못 잡는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다 보니까 타다 다시 그런 플랫폼, 승차 공유 플랫폼을 다시 합법화시켜서 이런 분야를 또 키워야겠다라는 정부, 국토부의 그런 정책 방향에 대한 그런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법 개정은 되지 않았지만 타다를 다시 승차 공유 허가해주는 그런 법안들이 또 추진이 되고 있다는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택시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배달료 인상된다, 당근에서 그런 배달료를 한 번에 여러 명이 공동 구매해서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끼리 배달료를 분배해서 한 번에 또 배달을 받겠다. 이런 배달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좀 공유가 되고 그러니까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런 이제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우리 앞으로 코스닥 지수가 84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과정에서 제약바이오 그리고 전장, 우리 모빌리티 관련된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과 NFT 관련된 이렇게 큰 세 개의 테마가 올라가야 코스닥 지수가 추가 상승을 좀 견인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모빌리티 관련 주 오늘 관심 섹터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어떤 특정 회사에 천억 원 정도의 프리IPO 투자를 다음 주 중으로 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기업의 이름이 대동모빌리티입니다. 대동모빌리티라는 대동그룹의 자회사가 비상장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농기계 만들고 그리고 이 회사가 전기 오토바이를 만듭니다. 자동차만 오토바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배달할 때 사용되는 오토바이까지도 전기 오토바이로 만들고 이런 전기 오토바이를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해서 이거를 배터리를 탈부착하면서 그런 배달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정체 없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기 오토바이를 좀 만든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제 대동그룹이 원래는 이제 농기계를 만드는 업체예요. 그래서 농기계를 만들기 때문에 농업 관련주로 부각이 됐는데 이번 모터쇼에서 이제 이룬차 전기 이룬 전기차 즉 오토바이 전기 전기 죄송합니다. 전기 오토바이를 출시했다라는 부분이 앞으로는 그런 배달과 관련된 이슈 모빌리티와 관련된 이슈로 부각이 될 수 있고 카카오 모빌리티로부터 천억을 투자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택시 잡을 때 카카오 모빌리티 앱을 키시죠. 그 앱에 이제 전기 오토바이와 관련된 그런 분야도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사가 이제 연말까지 이제 3만 평 정도 되는 모빌리티 신공장을 증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로부터 천억 원 정도를 투자 받고 그리고 그 자금을 활용해서 연말까지 3만 평 정도의 모빌리티 공장을 짓게 되는데 이 모빌리티 공장이 완공되면 우리 대동 모빌리티가 농기계 전기 오토바이가 아니라 전기 트럭까지 만들 거예요. 전기 트럭까지 만들면 전기 트럭은 뭐 할 때 쓰죠? 화물을 운송할 때 물류를 우리가 택배 보내거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트럭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트럭이 전기 트럭이 이제 물류와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기업가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한 누가 카카오 모빌리티가 다음 주에 동사로 천억 원을 투자한다. 그래서 이런 모빌리티 관련된 이슈 사회적으로 우리 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승차 공유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정부의 정책 변화와 더불어서 배달, 물류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 일상생활에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어느 기업의 프리IPO 돈을 투자하느냐 큰 돈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대동모빌리티가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동모빌리티라고 쳐도 안 나옵니다. 왜?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동모빌리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대동모빌리티가 IPO 신규 상장이 됐을 때 그 수혜를 얻게 될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테마 형성을 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타다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도 우리 타다가 다시 합법화가 돼서 다시 우리 서비스를 재개하는 과정에서의 수혜주로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 숨겨진 모빌리티 관련주로서 대동그룹을 좀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동그룹이라 하면 농기계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라서 과거 농업주, 농기계 관련주 이런 쪽으로의 시세가 좀 나왔던 종목인데 앞으로는 전기 오토바이 그리고 올해 공장이 지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전기 트럭과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 그런 배달 그리고 물류, 택배 이런 쪽으로의 그런 사업 영역들까지도 장악해 나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지분 관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이라는 기업이 우리 대동모빌리티 설명드렸던 기업의 지분 5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대동기업이 오늘 대동모빌리티에 대한 수혜주로 장중에 10% 수급이 들어왔다가 종가 3%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대동의 계열사로 자회사로 대동기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대동기여라는 기업도 과거에 12,000원에서 최근 저가 6,000원까지 거래량 없이 가격 조정 받다가 이 가격 조정의 끝에 오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이 직전에 박스 상단을 종가상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대동모빌리티가 카카오 모빌리티로부터 1,000억 원의 투자를 받는다라는 이슈로 다음 주까지 상승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 시세 가져갈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대동기여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고요. 대동전자기업도 동일한 사유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동전자가 지분관계를 보시면 지분의 82%를 자사주와 대주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우리는 세 글자로 품절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동전자 같은 경우는 유통주식수의 82%가 담겨있기 때문에 거의 품절주로서의 시세가 오늘 상한가로 분출이 됐고요. 유통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종목분들은 조금만 매수세가 몰리더라도 과거에 매수세가 몰렸을 때 거리대금이 터졌을 때 위아래 변동은 있지만 결국에 끝까지 대시세를 분출했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 영역에서의 거리대금 수반하면서 고개를 든 모습은 여기서의 차익실현 떨어져서 조정을 받겠다라고 보기보다는 주요 매물들을 뚫어냈을 때 위로 뜨거운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상하시면서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동금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금속 종목도 우리 대동그룹주이다 보니까 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15,000원에서 18,000원까지 거의 마이너스 45% 조정을 받았고요. 여기서 거래량 없이 정말 지루하게 이거 주식 언제 올라가지 언제 올라가지 하다가 오늘 시장에서 우리 대동모빌리티와 관련된 이슈로 직전 고가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윗고리가 달리긴 했는데 저는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고가에서 차익실현 떨어지는 그런 윗고리가 아니라 이 장기입형라인 때의 물량을 한번 체크하고 매집한 흔적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천억을 우리 대동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때 그 파급이 더 있을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우리 대동, 대동전자, 대동기어, 대동금속 우리 4개 대동단결해서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고 단기 수익 챙겨가시는데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머니섹터는 모빌리티 관련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미래 먹거리로 전동모빌리티 사업을 육성 중인 대동모빌리티가 이달 중에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걸로 보인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동, 그리고 대동전자, 대동기어, 대동금속 이런 종목들 대동단결해서 함께 지켜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샵 008 입원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잠시 후에 머니 종목이 또 공개가 될 텐데 과연 오늘 이야기해 주신 부분에서 머니 종목이 공개가 될지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머니 종목 만나보기 전에 시간의 특징주 먼저 만나보시죠. 역시 시간의 특징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크게 상승한 종목, 그리고 크게 시간 외에서 하락한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뒤쪽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시간 외 상승 종목은 소프트센, V1텍, 다울인베스트먼트, ECS 이렇게 4종목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시간의 하락 종목으로는 GW바이텍, ST큐브, 모아텍, 박셀바이오 이렇게 4종목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 살펴보면 소프트센이 7.98%로 가장 크게 상승폭 보여줬는데요. 장중에 1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공시가 나왔고, 또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재확산세 지속 등의 일부 시간 외에서 원격으로 관련주 테마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프트센이 7.98% 시간 외에서 상승폭 나타냈고요. 그리고 하락 종목 GW바이텍이 3.38% 시간 외에서 하락 나타냈습니다. 정정공시가 2개가 나왔는데요. 장 마감 후에 나비빌 및 자금 조달의 목적 변경에 따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정정공시가 나왔고요. 취득 예정일자 변경에 따른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정정공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면서 3.38%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과연 민경철 파트너는 오늘 시간 외에서 어떤 종목들 주목을 하셨을까요? 일단 제가 우리 처음 방송할 때부터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실적 안 나오는 기업들이 아니라 실적 기반한 종목들, 영업이익 내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해드렸고요. 실제로 진단키터 관련주들, 우리 이슈 다루고 나서 굉장히 큰 시세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안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으로는 원격 진료, 원격 의료와 관련된 종목분들이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7만 명에 도달했다라는 이슈로 강세를 보였다라고 좀 풀이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소프트센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으로 7.98%가 올라간 종목인데 동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시면 작년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영업이익이 코로나 터지기 전 2억에서 200억으로 영업이익이 2년 동안 몇 배? 100배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센이라는 기업은 원격 진료와 관련된 테마주로 부각이 됐었던 종목인데 3,700원에서 최근 지수가 무너지면서 이 회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코로나 이슈가 끝나가고 지수가 무너지면서 고가 대비 마이너스 60%라는 엄청난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매도 구간에서 더 이상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단기 저점을 다져가고 있었는데 오늘 시간으로 8% 급등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단기 박스를 내일 뚫어낼 것이 확실시 된다. 즉 단기 박스권을 뚫어낸다는 것은 그 다음 주요한 매물대까지의 상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본 종목 같은 경우는 1,850원 구간에 우리 주요 지지선만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 1,850원 구간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위로 2,200원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 염두하시면서 여러분들 분할 매도 관점으로 단기 시세, 노려보는 전략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간에 또 한 종목 더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 ECS 종목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 회사가 우리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굉장히 큰 시세를 만들었던 종목이라서 많은 분들 기억에 남으실 수도 있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 2,800원에서 11,000원까지 3배 이상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했었던 종목이고요. 지금은 과거 코로나 관련주로서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3,200원 저점 영역대에서 또다시 원격 근무와 관련된 재택근무, 원격 근무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동사 사업 영역에 대한 부분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관리업 SI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사가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매년 영업이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020년도 영업이익이 증가했고요. 35억에서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48억으로 꾸준하게 동사가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꾸준하게 동사는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 관련주로 과거에 뜨거웠던 시세를 기록하고 있는 구간은 아니지만 오히려 신규 매수의 감점에서는 과거의 시세를 다 반납하고 이제 막 거리대금이 바닥에서 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 주요 매물 뚫어내면 위로 상방이 크게 열려 있을 수 있는 종목으로 그리고 다시 원격 근무와 관련된 이슈로 부각이 됐을 때 위로 상방이 크게 열려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가 기업가치적으로 보면 계속 돈을 벌고 있으니까 1분기 기준으로 동사의 기업 청산가치가 4,2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4,200원을 제가 표기를 해보도록 하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4,200원이 동사의 주요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3,200원까지 빠졌던 이유는 청산가치보다 빠졌던 이유는 이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지수가 무너졌기 때문에 비트코인, 나스닥, 빅테크 모든 증시, 모든 그런 금융시장이 출력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급락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즉 기업 청산가치 이 4,200원 부근과 이 4,200원 밑으로는 ECS 꼭 오늘 꼭 이번에 매수하겠다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4,200원 금방까지 빠지면 우리 자신 있게 저점 매수해가지고 크게 수익을 노려봐도 되는 종목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의 청산가치 4,200원입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 우리 기술적으로는 차트상으로는 4,400원과 4,600원 구간을 떼지 않을 경우에는 위로 5,200원과 5,800원 구간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 우리 시청자분들 염두하시면서 우리 단기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단기 시세 노려보시는 데 있어서 4,400원, 4,600원 지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상방 5,800원까지 단기 시세 노려보는 형태로 우리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시간외 특징주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민경철 파트너가 주목한 종목 두 가지 종목 이야기해 주셨는데 시간외에서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서 원격 의료 관련 종목들이 일부 테마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소프트센이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시간외 흐름 보여준 또 하나의 종목이 있죠. ECS인데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관련한 논의가 또 한 번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따라서 시간외에서 움직여주는 모습 보여줬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도 함께 제시를 해 주셨는데 혹시나 놓친 분들이라면 샵 008 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이런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그 방법 함께 말씀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008 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고요. 머니 종목 앞서서 예고를 해 드렸는데 어떤 종목 가지고 와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머니 종목은 대동금속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대동금속 오늘 흐름 보면 10.12% 상승이 나와줬고 9,79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님. 대동단결 외치신 이유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 대동단결 해가지고 우리 대동그룹주들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수익 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왜 대동금속을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차트 설명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봉상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사 매도하기 좋은 구간은 11,000원에서 15,000원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과거에 그 구간에서의 차익실현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세력들은 큰손들은 주식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 주식이 많이 가격 조정을 받고 바닥에서 기간 조정을 하고 그리고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직전의 매물들을 뚫어낼 때 공략을 하십니다. 바닥에서 매집을 하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턴에 초입에 공략해서 올라가면서 분할 매도로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많은 수출자분들이 자, 올라갔을 때 이 고점에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추경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저는 지향을 하고요. 제가 지향하는 것은 첫 번째, 바닥에서 공략을 하시거나 여기서 매수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은 언제 해야 된다? 이야기 드렸죠? 대시세 초입에서 해야 됩니다. 자, 그 대시세란 무엇이냐? 거래대금 없이 가격 조정을 마무리하고 기간 조정 중인 종목이 직전의 고가를 한계점을 뚫어낸다. 그런데 그냥 뚫어내면 안 되고요. 막대한 수급으로 뚫어내면 강하게 이 구간을 돌파했다. 한계점을 돌파했다. 이 한계가 디딤돌로 바뀌면서 위로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가 있다. 멀리 점프할 때 디딤이 있어야 더 높이 점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회사가 앞으로 결과물이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가격 조정이 있었고 이 가격 조정 구간에는 거래량이 없죠. 의도적으로 이 고가에 물리신 분들의 물량을 저점에 털어내기 위한 그 일련의 과정이었을 수 있고요. 이 한 달 동안의 기간 조정이 어떻게 보면은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이 이제는 내 주식이 안 움직이는구나. 내가 급등주 따라가서 빨리 손실을 많이 해야지라고 최저점 매도를 하게끔 유도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뭐 특정 뭐 누군가가 이제 주가를 오늘 강하게 이슈를 붙이면서 끌어올린 것으로 저는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윗꼬리가 달린 거 맞습니다. 하지만 직전에 고가 라인들을 종가상 강하게 돌파하는 자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8,900원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종목이 상승 추세를 이탈한 것이 아니다. 오늘 상승 전환으로서의 그 시작점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의 구간과 비슷한 차트의 구간이 저는 여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2021년도 3월달 구간의 차트를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면은 그동안 거리대금 없이 조정받다가 이제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직전에 매물을 뚫어낸 시점부터 어떻게 됐나요? 한계를 뚫어내니까 그 한계가 이 기업의 지지 구간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 거리대금이 터지면서 딱 자리를 잡으니까 한 달 두 달 만에 16,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거리량 없이 안 움직일 땐 시간보기 하면 올라갈 만한 저점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단기 시세를 노려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 접어들고 나서는 우상향하는 과정에서의 그 초입에 공략하기 때문에 밑으로 말씀드렸던 주요한 지지선 8,900원 구간만 깨지 않으면 과거의 영광을 또다시 가져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16,0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16,000원까지 올라갔었고 또 16,000원까지 올라갔었고 이번에도 가격 조정 끝에 다시 시작하는 자리에서의 파동은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다시 매도하기 좋은 영역대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의 위치에 있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입니다 대동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프리IPO 천억 원의 투자를 받는다라는 거는 그 카카오모빌리티가 손실을 보기 위해서 대동모빌리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상장 전에 투자해서 상장될 때 더 큰 시세차익을 내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동모빌리티에 투자하는 모멘텀 다음 주에도 우리 대동그룹의 그런 대동단결에서 상승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견해를 밝혀드리면서 동사 밑으로의 주요 지지선 아까 말씀드렸던 8,900원과 9,200원 구간 정정하겠습니다 9,300원 구간 우리 차트상 일봉상 추세 하단입니다 여기서는 물려도 들고 가시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우리 카카오모빌리티 관련된 이슈로 다음 주까지 단기 시세를 노려보셔도 좋고 길게 6허브 형태로 쭉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스윙으로 보유하셔도 충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8,900원 9,300원 구간 지지선 대행하면 크게 무리 없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머니 종목 대동금속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머니 섹터 짚어주시면서 숨어있는 모빌리티 관련주들 살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머니 종목 대동금속으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시해주신 가격 8,900원대인데 이 가격대에서 아래로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 확인을 해보시고요 혹시나 더 자세한 가격 전략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샵 008 2번으로 민경철 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 대동금속 어떤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고 또 어느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을지 가게한 자세한 가격 전략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민경철 파트너님 내일장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네 일단 제가 오늘도 상한가를 잡아드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방송에서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 출연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대성창투 관심종목으로 설정을 못해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노란톡에서만 해드렸는데 그 종목에 오늘 상한가가 터졌다 근데 앞으로도 우리 노란톡이든 방송이든 좋은 종목들 소개시켜드릴 거지만 더 많은 상한가를 잡고 싶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셔서 앞으로의 상한가 여러분들도 잘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역시 강하게 이런 종목들 종목할 보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민경철 파트너였습니다 자 역시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일대의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게임시 Ton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ehaviors 좋婚li 분 은